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사내 공지문을 통해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추가 확진자 7명 가운데 1명이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직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직원이 지난 6일 발열 증상을 느껴 출근을 하지 않고 입원한 뒤 그제까지 5차례 검사에서 음성 또는 재검사 판정이 나왔지만 어제 양성 판정을 받고 확진자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같은 부서에서 일한 직원들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다른 부서 직원들에 대해 자택 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